오디오 마켓 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장면이 브라질 G20 회의에 가서 뭔 짓거리를 했는지 또 이게 영국의 스카이뉴스에 생중계됐었다는 장면입니다 어제 뭐 각종 언론과 이런 데 났는데 갑자기 그 수행원이라는 사람이 뛰어듭니다 저렇게 또 이제 윤석열이가 그냥 폼 잡고 들어가고 있는데 네 갑자기 장면이 이제 나오죠 이곳에는 다 이제 비표가 있어야 들어가겠죠 저 사람이죠 키 큰 사람 안경수 사람 통역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뛰어들어가요 아 저런 외교 결례가 있나요 도대체 브라질의 경호원들이 제지합니다 그래도 그냥 막 뛰어들어가요 아 여러분들 참 이 장면들을 어제 보시면서 어떤 생각 영국의 스카이뉴스에서 생중계됐다 그럼 전 세계에 네 화면 바꿔주세요 네 하여튼 뭐 아이고 쪽팔려 맞습니다 저런 외교 프로토콜도 모르나요 저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냐고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해외에만 나가면 이번에 나가면 뭐 사고 안치나 했더니 김건이가 같이 따라 나가지 않았고 불안했을 겁니다 굉장히 해외에만 나가면 나라망신 개망신 이러니 국내 주식이 떨어지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전쟁하는 러시아 주가는 상승하는데 대한민국 주가만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이런 일이 자꾸만 이게 엄청난 역할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외 투자자들 다 봤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저런 나라다 있냐 도대체 김건이가 따라가지 않았고 불안해서 그랬나 엉망입니다 엉망 권이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옆에 바짝 붙어 있어라 권둔법사님 얘기가 맞을 수도 있겠네 해석이 정확합니다 나라만 가뜨린 판검사들 윤석열 개나리님 민주의 뿌리님 탄핵이 답이죠 부자부님 저런 게 대한민국 채우님 지자체장 싹 다 전수조사하자 맞습니다 그 누굽니까 원희룡 원희룡이 제주도 원치사 할 때 법인카드 유형 의혹 때문에 온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제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영애님 안녕하십니까 여수밤바다님 알겠습니다 김지훈이 망신살 그만 뻘치고 제가 대통령만 아니면 대한민국 대통령만 아니라면 저런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는 거 우리가 뭘 말리겠습니까 도대체 안 말리죠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가 혼자 나가서 김건이 씨하고 나가서 하든지 말든지 간에 오늘 저희들 잠시 뒤에 LA 현지에서 진짜 열심히 투자하고 있어요 우리 변희재 대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창민원 사회민주당 대표죠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박정훈 대령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선고는 아니더라도요 오늘 최후 변론이 있고 군검찰에 구형을 내릴 것 같은데 이것도 무죄가 분명 어제 제가 김정민 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당연히 물어보니까 무죄지요 오늘 하여튼 결심공판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내일 그래서 김정민 변호사가 출연하시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강진구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오십니다 예,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시국선언이 아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선고 내리면 다 잦아들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가의 시국선언은 갈수록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공해대, 중앙대, 전주대, 경북대, 대구대, 안동대 실제로 한 60여 곳의 교수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더 늘어나고 있죠 작가들 1056명도 시국선언, 윤석열 임기 채울 자격 없다 민주노총 농민단체 결의 대회를 했습니다 어제 총 골기 대회인데요 이 자료사진이 있어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기층 세력들이 골기한 겁니다 특히 농민들이 상여가 있는데 상여를 자신들의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경찰들이 이걸 막아왔고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이제 트랙타 타고 그때 박근혜 때도 그랬는데요 트랙타 끌고서 서울로 막아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분노가 쌀값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책은 완전히 마이너스죠 부자 감세 그리고 재벌들을 한 정책과 대책은 진짜 뻔뻔하게 하면서 어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경찰이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경제 얘기 또 안 할 수 없는데요 내년이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내년이 두렵다고 다 얘기하십니다 내년에 한국 경제성장률을 IMF에서 2.0%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이 2%를 우려하는데요 지금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위기 보호무역 지위가 강화되죠 트럼프는 각자 알아서 살자 트럼프 쇼크가 오게 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 1%라는 건 마이너스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성장이 돼서 그것을 어떻게 나눠갔느냐 분배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파이가 좀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돈이 돌고 기업이 살고 경제가 유난류가 들어가는 것인데 성장이 아예 안 돼요 올해도 지금 계속해서 한국은행에서는 2.2% 얘기하고 있지만 올해도 아마 잠재성장률 밑으로 내려갈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3분기 성장률이 부진장 저조하죠 현재요 내수는 엉망이고 세종에서는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세종에서는 하도 상가 공실이 많아서 공실 박람회? 공실 전시회를 열었다고 해요 원달러 상승 1,400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직구도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원자재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거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국내 물가 당연히 뛰겠죠 국내 물가 뛰고 소비도 안 되고 이 악순환의 사이클 그래서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자영업자분들은 내년이 정말 두렵다 이러다 아임에 푸는 거 아니야? 한가리에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뭐하고 있습니까? 섭정 대리의 여왕 김건휘는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하죠 어떻게든지 빼먹을 것이냐 어떻게든지 나는 특검의 108명이 동의하지 않게 할 것이냐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를 올감해서 자신들의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냐 이 고민만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나라권이 진짜 제가 저희들이 누차 얘기했습니다만 독재정권 시대에도 국민들의 삶의 문제, 경제 문제 신경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정권은 도대체 요만큼도 신경도 안 쓰고요 지지율이 20% 이하로 내려가도 그래 국민들아 알아서 해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라고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의문점이 하나 있죠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그들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겠죠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한동훈 댓글 사건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김건희 개목줄 댓글 사건이죠 이게 한동훈 가족들의 아이디를 통해서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장해찬이라고 친륜의 완전히 똘만이 전체고인이 있죠 장해찬가 연일 한동훈을 맹폭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오 이거 잘됐다 한동훈 나한테 좀 덤비더니 너 잘 걸렸어 야 이거 내사 시작해 검찰에서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내사가 들어온 것을 알고 한동훈은 쫄아왔고 이제는 푸들견에서 김건희와 윤석열의 푸들견에서 애완견에서 이제는 차량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직 야당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뜯어먹기 물어뜯기에 나섰습니다 국힘당원 게시판에 김건희는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돼 뭐 틀린 소리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또 이준석과 명태균, 윤석열, 김건희, 기타 등등들 굉장히 많죠 김영선부터 해서 서로 간에 물고 물리는 싸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천 개입했다고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싹 빠져서 의혹이었다고 그러고 이준석 아저씨 명태균은 구속되긴 들어갔는데 불안한 겁니다 분명히 나 빼주기로 했는데 윤아농이가 나 접촉했고 윤아농이하고 이거 다 딜친 건데 어떻게 할 건지 겁이 납니다 차원지검에서는 정치자원법 수사뿐만이 아니라 공천 개입 수사도 진행하겠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방 안에서 명태균이 야 내가 속았구나 김건희가 나보다 한 수이구나 김건희는 쓰고 버리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그걸 예상 못했니? 명태균아 명태균은 불안해서 자꾸 명태균발 폭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도 폭로하고 아마 명태균이가 분명한 사실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육성 녹음 녹취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핸드폰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정치권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포렌식했다 그러니까 포렌식한 것이 넘어갔다 시한폭탄인데요 너무나 국민 정서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민주당 측이나 민주당은 뭐 있는지 없다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간에 굉장히 주저하고 있다고 전번에 윤석열의 육성 녹음 뭐라고 그랬죠? 당에서 말이야 말을 안 듣네 이게 터지면 엄청난 영향이 보이고 국민들의 반감과 분노가 나타날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 물구물리는 싸움 이준석이가 또 뭘 폭로할지 모르죠 포항시장, 창원시장 뭐 해서 김진태, 또 박완수 다 공천개입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물구물리는 이들의 개싸움 한번 봅시다 올해 연말까지 가는지 누구 하나가 완전히 자기 자신의 목줄을 내놓을지 긴건히 개목줄이 될지 이준석이의 목줄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영국에서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나이나에서 러시아 본토에 쐈다는,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섯 발을 샀는데 러시아 측에 따르면 다섯 발은 요격하고 한 발은 러시아 땅에 떨어졌는데 큰 피해는 없다 그러는데요 미국 바이든도 장거리 미사일의 에이테컴스 이거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에 바이든은 퇴임도 두 달도 안 남았고 이미 새로운 정부, 트럼프 행정부가 탄생하고 있고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뭘 이렇게 쫓기는 건가요? 바이든은 물론 여기에 윤석열이가 부하 내동하고 있습니다만 작전만 때리십시오 우리 남북대리전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군수업자들 군산 복합체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적극 반영하고 있다 신세증기 있나요? 바이든은 대통령 문제가 있나요?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분들 남은 총알, 남은 무기 다 쏴라 그리고 전쟁 확전해라 한 평의 땅이라도 더 가져가라 미국 민주당 우리 한국의 소위 진보, 리버럴이라는 사람 미국 민주당에 대한 흥모가 있죠 이 아니라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백일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옛말입니다 오히려 전쟁 조장당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한테 패배한 겁니다 미국도 정당 정치가 쇠퇴하고 있는 것이죠 트럼프 대 해리스의 대결 아무 무색무치한 그냥 부통령만 했던 해리스 이제는 트럼프한테 일격을 당한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흥모하는 국내의 소위 진보 학자들 현실을 좀 보십시오 과거에도 미국 민주당 그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 뭘 했습니까? 북한 문제 풀었습니까? 인내적 전략이라고 했나요? 그냥 놔뒀어요 DJ가 있었던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도 우리가 나서서 선샤인 팔로시를 얘기하고 설득하고 전쟁에 드는 비용과 평화에 드는 비용이 어떻게 다르냐 DJ가 설득해서 그나마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한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양의 탈을 썼다고 할까요?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는 전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 이런 대단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국 증시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시장 불투명성 해결을 하면 증시가 4,500선이 넘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가 2,500이죠 한국 증시 수익률은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올해는 마이너스 12.8%입니다 전세계 평균이 17% 전쟁 중인 러시아보다 못하고 중국보다 못하고 그리고 뭡니까 대만 뭐 일본보다 훨씬 뒤집니다 미국이 미국과의 증시 수익률 증시 효과 보면 차이가 엄청나죠 당연합니다 한반도 안보 리스크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 예측이 불가능한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의 증시는 엉망이 돼가고 있고 세계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없애면 4,500성까지 회복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국민이 이재명이다 대통령 되면 반드시 경제 좀 살려주세요 어제 내 한겨레신문 기사를 보고 말이죠 한겨레신문이 요즘 조금 달라졌었거든요 성환영인가 그 양반이 윤석열을 비난하는 기사도 쓰고 칼람도 썼었는데 어제 기사를 보고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제목이 뭐냐 민주당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아무도 입박으로 말을 꺼낼 수 없는 상황이다 기자가 무슨 취재를 했는지 자기가 지원했는지 코트도 달린 달던데 이재명 대표 구명할 전략이 마땅치 않다 검찰 압박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비춰진다 이거에 대한 근거로 박지원 의원하고 박수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던 법원을 정면으로 공격하지 말아라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 생각은 다르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민주당 관련자들하고 문자를 교환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저들이 바라는 의도 아니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 봤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한겨레는 이런 기사를 쓸까요 도대체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아마 균형을 좀 마치자 그동안에 윤석열 조지는 기사를 많이 썼으니까 이번엔 좀 민주당 이재명도 조지는 기사를 쓰자 뭐 조질 게 없다 별로 그리고 만약에 진짜 한겨레 얘기대로 민주당 내에 상당수 의원들이 과거와 같이 안티 이재명으로 바뀐다 그러면 그들 나오겠죠 라디오나 뭐 많잖아요 공중파에 나서 떠들 겁니다 언론에 불러내고 지금 언론에서 얼마나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있겠습니까 약간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 사람들 안 나가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정보 쇼코가 실제로 지지율에도 반영됐어요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하여튼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한겨레 기사 말미에 가장 기가 막힌 게 있는데 검찰 압박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비춰질 것이라는 당내 의견이 있다고 그래요 정신 못 차린 언론쟁이들아 지금 검찰 압박을 안 하면 검찰이 검찰 정권이 검찰 공화국이 민주당 없애버리겠다고 이재명 당의 대표를 없애버리겠다고 당원이 절대적인 타수를 뽑은 당대표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검찰 압박하지 말라고 법원에서 그걸 한성진 부장판사가 쿡쿡짝짝 해갖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도대체 농구도 없고 관련 증거도 확실치 않는데 1년 징역형을 때렸는데 그걸 눈뜨고 그냥 보라고? 그럼 다음 재판에서 그게 바뀔 거라고? 초등학교 때 제대로 공부도 안 했어요? 국민과 함께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 전략을 짜고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저들의 본색과 본질을 분명히 봤는데 제대로 안 싸운다면 바보 아니에요? 그걸 민주당 관계자들이 고민하고 있고 힘을 모아 나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당원들이 결집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당원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었잖아요 당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국회의원들이 수렁수렁거린다? 못하죠 다음 경선에서 떨어질 텐데 분명히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저들이 노리는 수를 한겨레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의 편집국장, 기자들 정신 차리시죠 언론이 무슨 객관적 균형? 지금이 객관적 균형이 중요합니까?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국민이 망해가고 있는데 언론의 역할은 분명한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되는지? 이재명 선거 이후에 저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트나 그래프 좀 보여주십시오 이거 리얼미터 거예요 여론조사 곧 아닙니다 1심 선거 이후에 조사에서 민주당은 3.8%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47.5%입니다 50% 육박합니다 이거는 이런 여론조사 수치는요 여당일 경우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여당일 경우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당은 몇 퍼센트? 민주당과 차이가 15.9%라 됩니다 민주당은 결집하고 있고 지지자들은 뭉치고 있고 그런데 당내에서 국회의원들이 딴소리 한다고요? 도망갈 생각한다고요? 언론들 스스로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잖아 딱딱 맛보는 겁니다 어떻게 분열시킬 건가? 어떻게 하면서 내가 민주당도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 품잡을 건가? 못하는 게 있고 문제가 있으면 비판하고 채찍질하고 팁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럼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고 말이죠 한결에 정신 차리세요 나도 한결에 주지셨어요 옛날에 조중동이 얼마나 잘 썼네 그럴 거 아니에요 윤석열 지지 하락 요인이 이재명 사법 처리 진행 못했다고 이들이 계속 떠돌아대었습니다 누가요? 이철규라든가 이재명 대표 때문에 윤석열이 어렵다고 떠돌아대는데 그래서 사법 처리 빨리 해야 된다고 막 했던 사람들이 신윤계 인사들이에요 그래 당신 애들 얘기대로 사법 처리 했잖아 법원이 맞자고 쳐서 그런데 얼마 올랐니? 윤석열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1.4% 올랐습니다 한 말 해봐야 안 돼 이쪽이 더 결집하고 중도충도 야 이거 뭐야 도대체 이렇게 보고 있고 윤석열 정권이 한 악행이 너랑 많아서 혁혁이 쌓여 있고 그걸 바꿔야지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하고 질문하는 부산일보 기자한테 무례하다 그러지 말고 언론에 그 정도 얘기도 안 들어주는 대통령이라고 뭐가 바뀌겠어요 도대체 지지율이 옳을까요? 아니 그건 뻔한 얘기 아닙니까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제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철회했고 증거도 있고 구체적 저항도 없고 이재명 대표가 지시했다는 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재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가장 중요한 워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 아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몰랐을 리가 없어서 70억을 자기 비서실 금고에 넣고서 그냥 돈복듯 명절때마다 검사를 나눠줬어요 몰랐을 리가 없다 골프를 안 쳤는데 안 쳤다 국정감장장에서 얘기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이게 현실입니다 성경전장에서 얘기하실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